전국에 계신 계리직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에디온에서 상식 강의를 맡고 있는 이종학입니다. 계리직 공무원이 되려면 계리직 필기시험에 일단은 합격을 하셔야 될 텐데 그 필기시험에서 절반가량의 문항을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상식과목입니다. 상식에는 우편상식하고 금융상식이 있는데요. 그 두 과목을 제가 다 담당하고 여러분들에게 좀 더 편안한 강의 제공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그렇다면은 제가 강의하고 있는 우편상식 금융상식의 커리큘럼은 어떻게 돼 있는지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그것을 소개하고자 하는 취지로 오늘 영상을 좀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학습방법을 어떻게 잘 선택하느냐 그리고 얼마나 체계적으로 공부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수험생활도 좀 단축될 수가 있고 또 그리고 조금 더 뭐라고 그럴까요? 좀 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공부하면서 손쉽게 합격에 또 도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부에 왕도가 없다는 말도 물론 있지만 수험 공부는 왕도가 분명히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고 저하고 공부하면 과연 단기에 잘 합격할 수 있을지 이런 것 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이번 시간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제 소개를 좀 먼저 해야겠죠. 저는 뭐 이제 우편상식 금융상식을 초창기 때부터 강의하진 않아서 떠오르는 신흥이다. 이런 얘기를 갖다 붙이긴 했는데 강의 경력이 20년쯤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이제 소시적부터 강의를 시작해서 오늘날에 이르고 있는데 공무원 쪽의 강의의 경력이 상당히 내공이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하시다 보면 그런 어떤 그 노하우 같은 것들이 많이 좀 느껴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지가 지자랑을 막 하는 거 좀 이상한 일이긴 한데 그런데 이게 학원 강사는 자기 피하를 또 잘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부끄럽지만 부끄럼 무릅쓰고 좀 말씀을 드린다면은 어쨌거나 많은 수험생들을 제가 이제 보아왔고 많은 수험생들을 또 합격하게 또 이제 제가 또 옆에서 거들기도 했고 한 입장에서 보면은 어떤 점이 지금 좀 필요한지 또 앞으로 공부를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 뭐 이런 것들을요. 딱 이제 눈빛만 봐도 캐치하는 정도 수준이랄까 뭐 그 정도 경제는 이르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노하우들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계리직 공무원의 이제 도전함에 있어서도 특히 이제 이 상식 감옥들을 가지고 여러분들 좀 만나 뵙고자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떠오르는 신흥강자 넘버원은 제가 쓴 말은 아니니까 네 제가 쓴 말은 아니니까 음 이런 사람일 수 있겠구나 라는 느낌으로 그냥 다가와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야 될 감옥하고 관련된 것만 조금 추려받는데 그게 한 이 정도 됩니다. 다른 여러분들하고 직접 연관 없는 제 경력들은 일부러 다 뺀 거고요. 네 그리고 연관 있는 경력만 넣는데 뭐 이 정도? 네 이 정도 된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중에서도 제가 지금 이제 에듀온 유상통에서 주로 강의하면서 여기에다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편 금융상식에 대한 과목 이해를 좀 하는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하는데요. 계리직 공무원이 어떤 공무원이냐. 계리직 공무원이요. 말 그대로 이제 우정사업본부에서 계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흥미로운 것은요. 우체국에서 보면 우편사업 하잖아요. 우편사업을 하고 그 다음에 금융사업으로 예금과 보험상품을 다루고 있는데 이런 일들은 사실은요. 공기업 정도에서 다루면 딱 알맞을 법한 그런 사업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부 조직에서도 보면은 이게 뭔가 수익성도 같이 도모해야 되겠다 싶으면은 그걸 갖다 공기업 형태로 만들어서 운영을 하잖아요. 흔히 여러분들이 무슨 무슨 공사라고 들어보셨던 그런 조직들 떠올려 보시면 좋을 텐데 그런데 이게 이제 우정사업 관련된 내용들은요. 이걸 공기업 형태로 놓지를 않고 이거를 정부 조직에다가 딱 하니 박아놨어요. 정부 조직에서 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라고 하는 부가 있고요. 그 안에 우정사업본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우정사업본부가 우편사업과 더불어 금융업무도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우편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전 국민이 보편적으로 서비스를 받아야 된다. 누구나 소외되지 말고 누구나 다 손쉽게 서비스를 받아야 된다. 이런 취지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공기업도 안 되겠어. 공기업 형태도 물론 공익성을 또 담고 있기도 하지만은 그것만으로도 부족해. 이건 아예 정부 조직 안에다가 콕 찔러넣어야 되겠어. 이런 생각을 하고 만든 거죠. 그렇죠? 우정국 개소식 축하연 때 갑신정변 일어났다. 이런 거 한국사 소식적에 공부할 때 들어보신 적 있을 것 같은데 역사도 굉장히 깊습니다. 그게 1884년도 그렇게 되니까 역사도 무지 깊어요. 그러면서 정부가 나서서 이런 업무를 해오고 있고 거기다가 덧붙여가지고 이제 이게 이제 금융이라고 하는 것도 분명히 이제 국민 모두에게 필요한 서비스인데 이게 이제 아무래도 금융기관들은 주로 사람이 많은 인구가 많은 지역에 좀 몰려있지 인구가 좀 적은 곳에서는 금융기관의 접근성이 매우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 우체국에서는 전국망을 이미 갖춰놨으니까 우정사업 때문에 전국망을 갖춰놨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활용해서 전체 국민들이 누구나 다 금융에서 소외받지 않도록 하는데 보탬이 되겠구나 해가지고 이 금융사업까지 같이 전개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정부 조직안에 포함되어 있는 구성원으로서 말 그대로 공무원이 되는 거예요. 공무원이.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공무원의 장점을 이제 보시고 그리고 이 계리직 공무원에 도전을 하고 계신 것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할 수가 있을 텐데요. 공무원이 되고자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시다는 점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무원이 가지고 있는 직업적 장점들이 좀 있잖아요. 요즘에는 막 이런 건 좀 가보니까 현실에서는 이런 또 어려움도 있어요. 이런 글들이나 기사나 이런 것도 많이 있지만 세상 천지에 어떤 직업이 어려운 점이 없습니까. 다 그런 것도 있고 장점도 있는 건데 여러분들 그거는 경중을 잘 따지셔서 무게를 잘 재서 이게 장점이 더 크다라고 받아들여 지신다면 충분히 이게 메리트가 정말 특히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훨씬 더 메리트가 더 이제 와닿는 그런 직업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잘 좀 새겨서 의지를 좀 더 강하게 불살라 오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보통 이런 얘기들은 많이 안 하지만 저는 이런 얘기도 좀 보태드리고 싶은데 공무원은 공익을 위해서 공직자로서 복무하는 거잖아요. 그 자부심이 있는 겁니다. 분명히. 그러니까 민간에서 여러 가지로 이제 돈 벌고 벌어먹고 살아라고 하다 보면 뭐 이제 뭐라도 갖다 내다 팔아야 되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는. 그런데 그게 사실 보면은 그 사람한테 꼭 필요한 게 아닌데도 막 팔으려고 되게 애쓸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어쩔 때는 이 물건에 하자가 있는데도 팍 팔으려고 애쓸 때도 있고 그리고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이 회사에 돈 벌어주는 일만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고 이런 어떤 자괴감이나 이런 것들이 또 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공직에 복무한다 그러면 내가 하는 일들이 다 이제 공익적 차원으로 승화될 수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내가 일을 열심히 하면은 이거 뭐 저 사장님 아들내미 어 저 포르쉐 사는데 내가 돈 벌어줬어. 이게 아니라 어? 국가적 차원에서 보탬도 되고 그 다음에 또 일반 서민들을 위한 또 일도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한테 굉장한 보람으로 다가올 거라고 감히 제가 말씀을 제가 공직이 있진 않지만 그런 게 좀 부럽기도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분명히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공무원이라는 거 우리 한번 또 다시 한번 되새겨놓고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체 이제 문항수가 80개 문항으로 필기시험을 치르고 있는데 그런데 그중에서 이 상식 과목이 40개 문항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과목입니까? 이게 합격을 위해서요. 반드시 필요한 과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과리직 합격의 열쇠는 우편상식, 금융상식에 달려있다. 제가 이제 과감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전에는요. 이게 합쳐가지고 이제 20문제도 채 안되게 나왔었으니까 그때는 이제 컴퓨터 1번한테 밀려가지고 밀려가지고 약간 이제 아 뭐야 이거 뭐 범위 대비 문제도 많이 안 나오는데 말이야 암기할 것도 너무 널리고 아 짜증나 죽겠어 이런 정도의 취급밖에 못 받았는데 이제 당당하게 가장 이게 열쇠 아닙니까? 열쇠. 개개직 합격하려면 이거 상식 과목 잘하셔야 돼요. 이렇게 이제 아주 이제 목 쭉 빼고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자 그런 만큼 여기에 시간 투자를 많이 하셔야 합격하실 수 있다는 얘기도 되는 거니까 그렇게 또 과목 기억해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 과목들을 준비하는 저의 커리큘럼 어떠냐 어떤 형식으로 구성이 돼 있느냐 이런 말씀을 좀 이제 부터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오지학습법이라고 하는 개념을 좀 도입을 했습니다. 오지학습법. 이게 이제 공무원 제가 수험시장에서 많은 공무원들을 또 배출하는 데 일조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공부에 왕도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말했던 공부에 왕도가 없어요. 이런 얘기는 내가 좋아서 하는 그냥 있잖아요. 책 읽고 정리해보고 생각해보고 뭐 이런 공부는 분명히 왕도가 없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그만이에요. 그렇지만은 이게 기간이 정해져 있고 그다음에 분명히 출제되는 문항들이 있고 그다음에 그 문항들의 경향성이 이제 보이고 뭐 이러는 시험이라고 한다면 시험에 대비하는 공부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이것은 반드시 왕도가 있다. 이 공부를 좀 최대한 기간을 좀 단축시켜가면서 효율적으로 공부해서 효과적으로 합격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하는구나. 이걸 저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시하는 게 4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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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법인데 이름하여 오즈 학습법입니다. 오즈라고 하는 게요. 이 4단계에서 초성을 제가 따온 건데 이해, 정리, 암기, 적용 이게 4단계입니다. 이해, 정리, 암기, 적용 이게 4단계인데 여기에서 보니까 이응, 지읏, 이응, 지읏 이렇게 되더라고요. 어, 이응, 지읏, 이응, 지읏, 에이씨 오즈로 우기자. 이렇게 이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즈 학습법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고요. 오즈 그러면은 뭐 좀 흔히 많이 들어본 얘기기도 하고 너무 또 어릴 때 알콩달콩한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러긴 하지만 근데 이게 뭔가 신비한 그러면서도 뭔가 우리의 꿈 뭐 이런 거하고 좀 연상도 좀 같이 되는 것 같아서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는 거 좀 소개해 드리고요. 자, 첫 번째 단계로 하셔야 될 게 이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 기초 특강 구조와 틀 강의가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기본 심화 이론을 합쳐서 같이 좀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갖고 이렇게 이해에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그것을 충분히 내 머리로 판단해 보고 내 머리로 이거를 갖다가 좀 이렇게 그죠? 재배치도 해가면서 그러면서 공부를 해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내가 뭣도 모르고 막 시험 문제 풀려고 그러면 당연히 문제 안 풀리잖아요.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다가 이거를 갖다가 가두기 전에 내 머리가 받아들일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내용들을 충분히 한번 이해해 보고 납득해 보는 겁니다. 납득을 하는 거예요. 납득이 돼야 머리도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자, 이제 그래서 일단은 머리에 가두기 전에 그 머리를 이용해서 한번 납득해 보는 시간 이거 충분히 좀 확보하셔야 되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제대로 이해한 거 맞나? 이런 거를요. 스스로 정리해 보시면 제일 베스트합니다. 스스로 정리해 보시는 거 매우 필요한데 그 정리를 겸해서 제가 좀 제시해 드리는 게 이 구조와 틀이라고 하는 이 강의의 교재입니다. 그 강의의 교재가 이제 뼈대노트라고 해서 있는데 그 뼈대노트가 일종의 요약서처럼 요약서처럼 쭉 정리가 돼 있는 형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정리를 한번 해보시는 게 제일 베스트하고요. 그런데 이제 그때 이런 식으로 정리해 보면 되겠구나라고 하는 하나의 뭐라 그럴까요? 제시되는 하나의 예시? 저라면 이렇게 정리할 것 같아요. 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 이걸 참고 자료처럼 삼으시면서 한번 이렇게 완성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정 나는 좀 시간이 안 되거나 나는 그런 걸 안 해봐서 할지를 몰라요. 오히려 엄청 스트레스해요 하시면 그 뼈대노트를 기반에다 놓고 또 공부를 해나가셔도 좋아요. 어쨌거나 이해를 한번 했으면 그걸 가지고 정리를 한번 하셔야 되고 정리를 하면 그제서야 이제 암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납득을 다 한 겁니다. 그리고 납득한 거를 확인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집어넣어야 돼요. 집어넣어서 가둬야 됩니다. 가둬놔야 돼요. 이제 저장을 해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암기에 또 우리가 이제 목숨 걸고 매달려야 될 텐데 특히 이게 우편상식 같은 거는 진짜 그야말로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희종일간 암기과목이에요. 사실은 우편상식은 이해할 것도 별로 없어요. 그냥 제도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대. 이게 시스템적으로 봤을 때 효율적이어서 우정사업을 이런 식으로 한대. 우편사업은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된대라고 하면 그런갑다 하고서 그냥 그걸 기억해 놓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우편상식 공부하실 때는 이 이해 쪽보다는 정리와 암기 쪽에 조금 더 힘을 빡 주시는 게 좀 필요하고요. 금융상식은 오히려 또 이해가 되지 않으면 정리를 할 수도 없고요. 스스로 하기도 어렵고 암기를 해도 자꾸 이게 새 나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충분히 하는 것에 포인트를 또 두면서 그러면서도 정리 암기까지 잘 따라오셔야 돼요. 자 그런데 이 암기를 할 때 어렵잖아요. 여러분들이 암기하는 게 제일 고통스러운 일이거든요. 특히 난 좀 이제 다른 직업 하다가 나이가 좀 들어서 다시 공무원 도전하려고 하는데 뭐 계리직이 이 뭐 전부 따져보니까 가장 괜찮은 것 같아서 여기 도전해요 하시는 분들 중에는 아우 이제 나이가 들어갔고 내 머리가 굳었나 봐요. 잘 안 들어가요. 막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어릴 때는 일단은 모든 걸 받아들이게끔 뇌구조가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제가 뇌에 관련된 공부도 많이 해봤어요. 어떻게 하면 이거를 제가 강의한 걸 잘 전달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 보니까 뇌에 관련된 공부도 좀 해봤는데 거기서 보다 보면은 어릴 때는 그게 열려있어요. 열려있는데 성인이 되면 이게 조금씩 닫히는 거예요. 닫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릴 때는 또 이제 학교에 다니는 기관들이니까 계속 시험에 노출되면서 반복적으로 이제 그 암기하는 이 시간들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익숙한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거를 좀 한참 떠나있다 보면은 당연히 이제 그게 언제 쪽에 내가 이렇게 대놓고 암기를 해본 적이 있었던가 할 정도로 먼 얘기가 되기 때문에 그만큼 또 어려움을 겪기도 많이 합니다. 그런 각자의 사정들이 있으실 텐데 그 여러분들이 암기하는 그 고통을 제가 좀 덜어드리면 어떨까 해가지고 구상에서 만들어낸 게 북적북적 저절로 암기놓대요. 여기 앞에 북적북적이라는 부제가 달려있는데요. 책을 놓고 거기 적어가면서 막 암기하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강의도 함께 들으시면 되는 것인데 이제 그 북적북적 저절로 암기노트가 세 가지 형식으로 이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세 가지 형식으로 세 가지 형식이 하나는 이제 우리 교재 교환을 그대로 우정사업본부가 주거든요. 이 상식 과목은. 그래서 그 문장들을 따다가 거기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지점들을 빈칸을 제가 뚫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빈칸을 막 채우는 겁니다. 그런 거 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는 그걸 이제 말을 조금씩 변형해보는 거예요. 시험 문제 나올 때는요. 고스란히 나오는 문장도 있지만 이 문장을 좀 뒤집어서 내기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문장을 좀 비틀어서 이 말은 맞나요? 틀리나요? OX를 한번 찾게 하는 거고요. 그러면서 제대로 좀 머리에 들어온 거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한번 확인해봅시다. 자 이제 질문을 팍 던지면은 스피드 퀴즈 하듯이 빨리 빨리 맞춰보세요. 하는 컨셉. 이 세 가지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세 가지가 담겨 있어서 이제 그거를 한 권의 책으로 묶어놨는데 아니다. 우리가 5편 상식, 금융 상식 나눴어요. 처음에는 한 권이었다가 나눠줬습니다. 지금 그래서 두 권인데 그런 식으로 이제 다 모아져 있는데 그거를 가지고 또 암기 같이 병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는 여기까지 끝나면 이제 마지막 단계가 적용이에요. 문제가 어떤 형식으로 나오는가 이런 것들을 익숙하게 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전체 범위에서 어떤 주제가 주로 많이 출제가 되었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단원별로도 내가 공부를 잘했는지 한번 적용 한번 해보고 그리고 이제 시뮬레이션 동영 모의고사도 풀어보고 왜냐하면 현장에 가서 실제로 실전에서 맞닥돼야 될 상황을 미리 경험해보는 것과 그러지 않은 건 또 천지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작업들을 하실 텐데 이 안에는 특히나 이 저 기출문제들을요. 다 녹여낼 거예요. 기출문제. 기출문제를 자꾸 봐야 그게 제대로 된 연습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감도 와요. 감도. 아 이런 게 중요한 주제구나. 아 이런 게 시험에서 많이 출제되는구나. 하는 것들을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제 이렇게 단원 문제풀이 과정에다가 기출문제들을 많이 녹여놓을 것이다. 그런 말씀 좀 드려보고요. 그리고 현장감을 살려서 직접 한번 테스트해볼 수 있게끔 시뮬레이션 형식의 동영 모의고사 진행이 될 겁니다. 자 이제 그렇게까지 하면은 거의 이제 적용이 다 되는 거고요. 적용까지 끝나는데 뭐 이제 4단계 다 했지만은 나중에 또 이제 그죠? 확인해보고 싶잖아요. 확인해보고 싶어서. 그럴 때 다시 한번 이 구조와트. 간략 버전이 여기에 다시 나옵니다. 간략 버전. 정말 간략 버전. 처음에는 입문 과정으로서의 강의가 좀 있어요. 그래서 기본이론 들어가기에 앞서갖고 먼저 한번 어 이런 내용이 있구나. 음 저런 것들을 또 공부해야 되는구나. 이런 걸 한번 보는 시간이고 마지막에 갔을 때는 진짜 뼈대만 탁 출연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아마 맨 처음에 뼈대를 보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기본시마 듣고 막 정리도 하고 적용도 하면서 살을 막 갖다 붙여놨을 거란 말이에요. 그 살 붙여놓은 거를 다시 한번 초심으로 돌아가서 우리 이제 전체적인 뼈대가 어떻게 생겼나 그 구조와 틀을 다시 한번 보면서 환기를 해보는 거예요. 이런 시간도 함께 가져볼 건데 여력이 된다면은 이제 상황이 허락한다면 이걸 공개 강좌 같은 형식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직접 소통해가면서 해보면 어떨까 그런 기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건 여건 한번 만들어 보고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한번 가볼 텐데 어쨌거나 어떤 형식으로든 마지막 파이널 강의도 여러분한테 제공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특강은 그냥 플러스 알파인데 우리가 이제 금융 같은 경우가 이해를 많이 해봐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서도 거기 보면은 금융기관이라든가 금융상품이라든가 이런 용어들이 정말 많이 이제 제시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와 그거 뭐 공부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거를 그래도 내가 어떤 재테크 차원에서 이런 거 좀 접해봤어야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러지 못한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야 그렇다면 이걸 좀 익숙하게 만들어드려야 되겠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느 시간을 이용할 수 있나. 그렇지 어딘가로 이동할 때 왔다 갔다 할 때 어? 이럴 때 시간이 비잖아. 그러면 그럴 때는 대놓고 이런 공부는 못하니까 그러면은 이런 개념어 사전 같은 형식으로 용어를 툭 던지고 그것에 관련된 설명을 들으면서 가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해. 저하고 그런 빈 시간까지도 함께하는 거니까 행복하지 않을까요? 그래가지고 이 저 개념어 사전 강의를 지금 뭐 계속 진행 중인데 이미 한 30여 개 촬영이 돼 있습니다. 아주 주요한 개념어들이 거기 들어가 있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시간 같은 때 비는 시간 뭔가 좀 애매한 시간 이럴 때를 활용해가지고 또 한 번 또 회독하는 효과 이런 것들을 또 얻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교재 내용에 들어가 있는 거 말고 따로 뽑아내서 다시 보면 그러면은 어? 뭔가 좀 새롭네? 이런 생각이 또 들을 수도 있어요. 좀 각도를 달리해서 보면은 입체적으로 이 내용들이 다 그려지거든요. 그게 사실은 제가 입체적으로 그리려고 이 과정들을 다 지금 해서 남들은 만들지 않는 뼈대 노트 암기 노트 이런 거를 제가 순수히 제 머리로 기획해서 저의 노하우를 담아서 그걸 여러분들한테 손보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여기서도 보고 저기서도 보고 위에서도 내려다보고 밑에서도 올려다보고 이렇게 해야 이 실체가 제대로 내 눈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런 과정들을 이 개념어사전 강의로까지 해서 승화시켜서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어떤 구조를 가지고 강의가 진행이 될 거니까 여러분들은 이거를 그냥 이 순서대로 제시되는 순서대로 그대로 잘 따라오시기만 하면 돼요.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허락되어 있는 시험기간 수험기간 여기에 잘 집어넣어서 그대로만 잘 따라오시고 이행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기초, 기본, 심화, 정리, 암기, 적용, 1, 2 뭐 이런 것들 다 계속하면서 회독이 자연스럽게 증강하는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순서를요. 안 지키고 여러분들 마음대로 이제 막 뒤집어서 하시려는 분들이 있어요. 수험생 중에 말 진짜 안 듣는 수험생들이 있어요. 진짜 있어요. 근데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20년 해봤어요? 20년? 안 해봤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20년을 안 해봤잖아요. 그러면 저보다 더 이 합격에 근접하는 시험 공부 방법 알고 계세요? 그렇지 않으면요. 들을 줄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여러분들은 다 이제 처음 해보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뭐 이제 한 번 시험 보고 두 번째 시험 준비해요. 해도 뭐 몇 년 안 되잖아요. 저보다 짧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제시해드리는 방법을 최대한 받아들이려고 애써 보세요. 그게 여러분들한테 제가 해가 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득이 되라고 하는 일이니까. 그렇게 따라오시면 좋은데 아 나는 이건 싫어요. 아 난 이건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난 이런 거 원래 별로 안 좋아해요. 이런 걸 가지고 나만의 스타일 고집한다. 이렇게 되면 돌아가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공부를 돌아가게 됩니다. 자 대표적인 게 뭐냐. 그러니까 이제 뭐 중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가 이제 뭐 저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느라고 벼락치기 해본 적 있잖아요. 다들 벼락치기의 경험은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때 기억이 나는 거라. 그래가지고 이런 거 대략적으로 그냥 조금만 하고 그리고 다이렉트로 막 문제를 풀어버려. 문제를 풀면서 아 왜 안 풀리지? 아 왜 안 풀리지? 공부 한 번 제대로 했는데 문제가 안 풀려요. 막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급하니까 그렇게 가는 겁니다. 벼락치기는 어쩔 때 하는 거예요. 마음이 급할 때 한 거예요. 기간이 얼마 안 남아서 이거라도 뭐라도 하나 해야 되겠다 할 때 한 겁니다. 그런데 이거 평생 앞으로 내 60살까지의 인생을 놓고 공무원이 되겠다고 하는 시험이고요. 누구나 다 그런 마음으로 도전하는 이런 시험에 벼락치기 공부법이 웬 말입니까? 정말. 문제를 갖다 놓고 문제를 풀면서 거꾸로 이론을 끄집어온다? 와 이거 정말 있잖아요. 긴급할 때나 써먹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만 안 됩니다. 단계들을 다 밟아 오셔야 돼요. 그래서 이 저격 문제풀이는요. 나중으로 밀어놓으셔도 상관없어요. 나중으로 밀어놓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때 문제 풀면서 내 부족한 점을 찾아내지. 안 그러면 그냥 아무것도 안 돼 있는데 문제부터 풀면요. 거기서 얻을 게 뭐가 있나요? 진짜 이거는 거꾸로 공부법이에요. 그래서 이 과정을 특히 이거를 좀 안 하려고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정리, 암기 이런 걸 좀 소홀히 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 대로 따라오다 보면 회독이 그냥 저절로 늘어나. 그러면서 본인이 잘 판단해서 나의 상황에서는 어떤 강의를 좀 더 여러 번 더 돌려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좀 거기에서 좀 융통성을 발휘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교재만 놓고 또 스스로 또 막 또 읽어도 보고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아셨죠?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최대한 여러분들의 회독 증강을 도와드리는 이런 커리큘럼으로 강의를 소개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잘 이제 파악을 하셨죠? 파악을 하셨으면 빠르게 다시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자, 이제 1단계는 이해입니다. 그래서 기초특강 구조와 틀이 있는데 마인드맵을 활용한 뼈대 노트가 있습니다. 뼈대 노트. 이거를 통해서 구조와 틀을 잡아보는 거예요. 맵핑을 해 나가보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요. 이거는 이제 그래서 본 강의 들어가기 전에 처음 맛보기 강의처럼 한번 쭉 한번 들어보시는 게 좋고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도 나중에 가서 다시 정리할 때 파이널에도 이게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정리할 때 또 한번 또 보고 보고 하셔도 좋겠다. 파이널 강의를 물론 또 추격권으로 하긴 하지만 그거 이외에도 다시 한번 이 강의 찾아 들으시면 피가 되고 살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뼈대 노트라고 하는 거 이거 이제 어디서도 본 적 없는 노트가 제공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노트를 가지고 잘 활용하시면 여러분들의 정리 시간도 단축할 수 있고 또 그 다음에 다른 각도에서 이 내용을 쳐다보게끔 해줄 것이기 때문에 이거 소중하게 잘 좀 취급해 주시면 저도 보람이 많이 느껴질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런 뼈대 노트가 이제 제시가 될 거고요. 기본 심화 이론은요. 우정사업본부가 제공하는 우편 금융상식 교환이 있거든요. 이제 이 교환이 발표되면은 그 발표된 교환을 토대로 구석구석 다 훑어내려가는 강의를 할 겁니다. 구석구석 훑어내려가는 강의. 그래서 이게 이제 기본 앤드 심화 이론으로서 이게 가장 큰 어떤 덩어리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금도 이제 촬영된 강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초이스 하신다면. 그러면은 이 강의 찍어져 있는 강의를 바로 보실 수도 있는데 그런데 다만 그런데 다만 이제 또 다음번 시험 공고가 되면 그때 즈음에 교환 발표가 바로 이루어져요. 그러면은 또 이제 개정된 내용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거는 교환 발표 직후에 새 강의를 다시 그때부터 찍으면서 업로드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이제 작전을 좀 수립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여유 기간이 좀 확보되신 분들은 미리 한번 전에 찍어있던 기본 심화 이론도 한번 들으시면 좋고요. 그렇지만은 또 이제 나중에 가서 한 번은 더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저 발표가 나면 시험 발표가 나면 그때 교환을 토대로 다시 한번 강의가 리뉴얼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저랑 일찍 만나셨는데 기존의 강의 듣지 말고 그러면은 그때 가서 요거를 처음 들어야지 하시면 또 그건 또 곤란합니다. 회독을 늘려놓으면 늘려놓을수록 더 유리해지는 거예요. 합격이 더 보장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공부해놓으시고 그때 가서 이게 개정됐죠? 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또 전해드릴 거니까 아 이거 개정된 내용이구나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또 기억을 상기해놓으면 더 더 더 좋아요. 그러니까 그때 가서나 시작해야지 하시는 분들은 늦어요. 왜냐하면 시험 공고를 너무 촉박하게 합니다. 5개월 6개월 전에 서야 해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미리미리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핵심 감옥으로서 이제 기본 심화 이론 요거를 접하시면 되고요. 아 그중에서도 우편 상식은요. 똘똘한 일외독을 제가 권장해드리고요. 낯서니까 한번 꼼꼼히 들어보되 그냥 그거는 뭐 더 이상 뭐 할 일이 없어요. 그냥 외우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똘똘한 일외독을 하셔라. 근데 금융상식은요. 뼈대부터 그 다음에 거기다 살을 붙이는 작업부터 다듬어내는 작업까지 그 다음에 그거를 막 익히는 작업까지 이거를요. 반복해독을 계속 하시는 게 바람직해요. 금융상식은요. 한 번 듣고 한 큐의 이해가 다 왔어요. 이거 안 될 겁니다. 아마. 그거 어려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금융상식은 좀 더 아까 이제 앞서 보여드렸던 그 커리큘럼 있죠. 그 속에서 서서히 서서히 살을 붙여나간다. 우편상식은 한 큐의 똘똘한 일외독을 하고 그 다음엔 계속 반복 외우는 거예요. 해독이라는 게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런 공부 방법을 머릿속에 그려놓으시고요. 저절로 안기노트 앞에서 소개해드렸던 내용이에요. 빈칸 채우기 5X 확인하기 단답형 말하기 이렇게 세 개의 챕터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고 그 다음에 단원별 문제풀이 들어가는데요. 빠지는 부분 없이 출제 가능한 모든 주제를 총망라해서 총복습을 또 할 수 있게끔 문제적용해볼 수 있게끔 그러면서 복습이 되게끔 이렇게 짜여진 강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뮬레이션 동영 모의고사가 또 있습니다. 이거는 기출문제를 기반으로 동일한 유형으로 구성된 동영 모의고사 풀이 강좌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 모고를 통해가지고 실전 감각을 늘리는 것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시뮬레이션을 자꾸 해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파이널 구조와 틀 강의 반복된다고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금융상식에 관련된 개념화 사전 이거 계속 좀 이렇게 더 쌓아 올려 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틈틈이 틈틈이 확인하시고 활용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쉽게 가겠습니다. 쉽게 가겠습니다. 쉽게 강의하는 건요. 어떤 사람만 할 수 있냐.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강의가 어려워. 말이 어려워. 그거는요. 그 사람도 그 내용을 잘 모르고 얘기하는 것과 같은 격이죠. 그런 경우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쉽게 강의해서 저도 준비 많이 하고 노력 많이 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냥 그 시간을 절감하면서 가시면 돼요. 여러분들 스스로 읽고 이해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거를 제가 쉽게 제가 다시 재가공해서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릴 거고요. 그 과정에서 쉬워지면서 당연하게 간결해지는 거예요. 간결해지고 그리고 앞서서 막 뼈대노트 이런 말씀도 드렸지만은 우리가 이제 큰 줄기를 이해하고 산을 붙여야 제대로 공부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간결하게 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핵심을 짚어서 출제 가능한 주제들을 또 저의 노하우를 녹여내서 또 제시를 해드릴 텐데 뭐 이전 시험에서도 제가 마지막에 모의고사 이렇게 출제했던 것에서 정말 많이 나왔어요. 하시는 분들 진짜 많아요. 여러분들 그거는 댓글을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제가 쓴 게 아니잖아요. 수험생들이 실제로 쓴 글들의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노하우를 바탕으로 제가 이제 핵심을 짚어드리겠다라고 하는 것을 약속을 드리고요. 또 하나의 약속은요. 이겁니다. 여러분들의 꿈을 응원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이 합격의 순간까지 늘 함께하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과 이제 동반자 관계로 여러분들의 길을 저도 같이 걸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약속드리고 저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다짐을 해봅니다. 여러분들도 열심히 공부하시고 즐겁게 공부하세요. 기왕에 하는 공부인데 이거 해놓으면요. 참 그리고 여러분들이 실무에 가서 도움되는 거예요. 우편상식, 금융상식은. 그러기 때문에 즐거운 마음으로 하세요.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공부하시고 그렇게 하는 사이에 이제 저하고 공부하시면서 우편상식, 금융상식이 업그레이드 될 겁니다. 어떠세요? 좀 혹하는 마음이 드셨나요? 혹하는 마음 안 들었으면 제가 이거 잘못한 거잖아요. 제가 장사를 잘 못한 거잖아요. 자 이제 제가 이 자리에서 장사하는 마음은 농담이고 여러분들하고 본질을 좀 잘 만들어내는 거 여러분들이 공부해서 합격하는 게 본질이니까 거기에 충실하게 하다 보면 자연히 제 강의도 많이 봐주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장사체의 마음이 절대 아니라 교육자의 마음으로 임하려고 노력합니다. 제가 비록 학교에서 우리가 만난 건 아니지만 학교 선생님과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갈 것이고요. 이 커리큘럼 믿고 따라오시면 여러분 학교 반드시 됩니다. 그건 제가 장담, 보장 다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저는 충심을 다했으니 말씀드렸습니다.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인데 반드시 선택하실 것이라 믿고 강의실에 가서 그럼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